킹! MBC테크님 안녕하세요. 강등 떴죠. 강등 플래그 떴다. 1,2,4,2 초스카이 안되구요. 대신 초스카이 안되구요.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사후 꽝 땀땀 오른잡 아니요. 코자라미 이보시오 이사양반 여기가 어디요. 오른손 오른손 아니였어. 어? 아 왼손이었네요. 다행이죠. 오른플라즈마 확정인가요? 무엇 왜 안맞음? 이런. 네 오늘 안되는 날이에요. ATL도 광타라구요. 쩨차기 카운터 좋았네요. 히힛! 투풀 빠밤 꽝 아니었네. 로하. 무엇. 무엇. 왜 카운터. 왜 다 카운터죠. 왜죠. 텍터스 안되네요. 초스카. 샤프. 추곡하고 있죠. 아. 추곡고. 초스. 역시 에마제 잘하시죠. 계속 0.5몸 만나고. 원투. 고자라. 딩이가 아니네요. 여기가 어디요. 병원은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아. 아니. 왜요. 뭐가 안되는거야. 이렇게. 원투. 풀. 꽝. 초스카. 죽고. 데스를 시작하죠. 푸진의 꿈은 오늘로써 끝이었네요. 0.5만만 났는데 강제로 1점으로 맞췄죠. 흐흐흐흐흐 효님 잊지 않겠다 부들부들 역순단가요 희 음 킹 상대로 기본적으로 활용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오늘따라 덜 느끼하시네 그런가요 대박! 죽었죠? 로피네스 부장님 어서오세요 와 와장창 죽고 음 원 투 초스카 슈 돌 깔구요 나이스 좋았어요 빰 빰 와장창 빠밤 아 이렇게 남아서 때릴 수 있었나 모르겠네요 아니 저걸 흘리셔요 헐 대박 꽝 아프죠 샤이닝 와장창 초스카 이 안나가죠 원 투 미들 하다가 사망하기 직전 헐 죽고 왜 왼손 오른손 눌렀지 왼손 눌렀으면 풀렸죠 원 투 대박 밥상 반찬이 이게 뭐야 싸우 꽝 톡 오른잡이었네요 잡기 심리 지금 다 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거죠 밟구요 초스 아니야 원 투 양잡기 홀 양손 왼손 다 풀어주고요 나이스 좋아요 원 투 초스카 천사기에는 미세하게나마 상단의 피가 있죠 밟고 굿바이 원 잽 왠어 퍼 아니 거기 왜 닿아요 이상한 게임이야 굿바이 노우 쌓아 후 첩첩 쇼돌 잘 깔아놨죠 나이스 좋아요 굿바이 오늘 손이 진짜 둔하다 왜 그렇지 원 아니야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빠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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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노우 빰 푸싱 방금 왜 안 카운터요 카운터 나야 했잖아 나이스 왼손 잘 풀어주고요 이런 와장창 아프다 좀 그만 때리세요 양손 양손 풀어 양손 풀었어 오늘 날이 아닌가봐요 이런 날도 있는거죠 잘되는 날이 있는거 있으면 이럴때 샤워 한번 하고 게임하면 잘되죠 저는 그런건 없는거 같아요 이제 화랑버리고 폴하세요 그래야될까봐요 근데 제 영혼속에 죽기에는 화랑이니까요 원투 로하 하단 이런 저기서 그냥 컸니 쩔죠 싸훅화장창 싸훅화장창 오른손 잘 풀었구요 빰 항신초 이런 초스카요 너무 안나가는거 같아요 죽고 가고있는거 뭐 실화에요 아프죠 하단 로하 투 슈 도 죽고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느끼했나요 그럴 수 있죠 카운터 저거 발동이 얼마길래 쩔차기를 이겨 말도 안된다고 원투 따닥 쏘드 카운터 좋았죠 나이스 에마즈의 습관을 공략해봐요 우리 꽝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플래싱 3타 굿바이 그 어 양손 왜 나 발사도 썼는데 짠손 슈 돌 잘 깔아놨었구요 나이스 좋아요 이제 이피우저를 전향할까봐요 흠 나이스 벽박구 환상이었죠 슈돌 왼손 일량 노 빰 안되고 나이스 굿바이 늦게 해야 잘하셔요 그래요? 굿바이 원투 풀투 빰 빰 슈돌 로하 빰 나이스 그냥 찔러졌어 볼을 나이스 좋아요 밟고요 이런 그걸 그걸 네 키세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팡탈했어요 포스리가 확장 푸싱 투풀 자리를 바꾸죠 여긴 너무 불리한 곳이에요 나이스 횡신 초습 안되죠 로하 빰 아니야 노 노 빰 굿바이 우리 스트리머 24강 팡탈한 것이에요 식탄부리는 응원이 부족했나 봄 따흐흑 도토룡 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매크로야도 나빴고요 아니구나 매크로야가 나빴고 도토룡 님이 잘못했네 아까 조금 한 40분 1시간 정도 더 일찍 오셨으면 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제어의 회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어휘력이 많았거든요 나이스 왼손 양손 왼손 왼손 아니야 오른손 아니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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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우! 굿바이! 1시간 반전 쌀국수 냠냠. 연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 투! 저게 왜? 요! 노우! 노우! 슈 돌! 나이스! 흥신샵! 초스카! 포스리가 확정! 발목! 투! 슈 돌! 나이스! 슈 돌 잘 깔았죠! 툴풀! 빠방! 꽝 꽝! 무엇 으아 싸 훅 아프죠? 으아 모가닥 에이앙 굿바이 화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제가 기 모아서 한 대만 건드려도 죽는 피죠? 2도트 정도? 빰 1 발목 안되네요 1 2 왠어퍼 흥신 아니야 저게 왜 잡아요 말도 안된다고 샤프 안되고요 투풀 안되고요 뭔지 몰라도 아무튼 안되는 듯함 따닥 쏘드 카운터 좋았고요 나이스 빰빰 꽝 크레를 깔고요 에이앙 굿바이 우리 스트리머 24강 방탈한 것이에요 또 터루이님이 잘못했네 아 나빴네 근데 서울분들은 진짜 2에 2승 2에 2승 아 JS B 아이빈 03님 어서오세요 네네 그 맞아요 그 두가지 캐릭터입니다 슈돌 딴손 초스카 2 원잭 샤프 슈돌 푸싱 나이스 뭔지 몰라도 아무튼 나이스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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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요 안되네 에어레이드 3타 왜 안나감요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빰빰 그런가요? 에마제님 역시 매크라이님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고 계시나요? 빰빰 와장창 싸후 꽝 빰 왼손 아니었네요 오른손 지금 다운잡기 심리전 다 졌어요 이런 실화에요 이거 죽고 포 로우 하 투 빰 빰 빰 이런 죽고 샤이밍 와장창 음 적에게 칭찬받아도 딱히 기쁘진 않죠 사실 아니 원투 방금 가드한 다음에 원투 썼거든 나이스 그래 밟고 오 그래 그래 초스카이 굿바이 잘 노렸죠 예스 원잽 왠어퍼 원투 노우 원투 따닥 쏘드 원투 따닥 투포 이런 죄송합니다 우리 스트리머 도도해 그걸 이제 아셨나요 흥 노우 노우 휴돌 노우 싸훅 아프죠 톡 안되네 죽고 와이상님 안녕하세요 원투 노우 로우 하 빰 투포 이런 원투 풀 밤 안히 아하 양손 잘 풀어주고요 슈 돌 잘 풀고요 계속해서 잘 풀고 있었는데 무엇 초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레이지가 온 될 겁니다 빠밤 바밤 밟고요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레스틴 피스 앰비신 우르사님 안녕하세요 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어머니를 보고 마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떡을 좋아하세요 틈만 나면 저한테 떡을 권하시겠죠 저는 떡 싫어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말만 한 300번 한 것 같아요 떡 안 먹어요 왜 떡 맛있는데 떡 싫어한다니까요 하 하 하 행신 어퍼 안되고요 슈 돌 안되고요 원투 하단 투원 어퍼 원투 통천포 맞고 이카린님 8분의 난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어서오세요 난민 여러분 난하 난하 톡 나이스 양잡 이 아 방금 흘렸는데 뭔가 좀 억울하다 아니야 시저스 맞고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샤프 헌팅 뭐죠 저게 왜 안맞음 밟고 안되네 웬플라 그냥 찔렀죠 굿바이 음 이카린님 감사합니다 그레이트 안히야 저런거 안썼어 쇼스카 나이스 카운터는 아니었죠 슬프네요 쇼돌 오 노우 죽고 가플라 톡 안되고요 빰 곰 약해요 이카린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원잭 웬어퍼 나이스 포스리 확정 푸싱 헐 헐 헐 이러지 마세요 아니 저 밟기가 왜 안맞아 다른애들에 다 맞을 밟기 허어어 이게 왜 안맞아 아프죠 나이스 횡신어퍼 좋았구요 역사 쓰러 가볼까요 안되네 죽고 방금 헌팅이 다였으면 역사 썼는데 에어레이드 2타 나이스 좋구요 플라 찍기 헹신어퍼 나이스 나이스 계속 좋아요 빰빰 예스 백댓시 볼 브레이커 궁디 팡팡 이후에 빠밤빰 빠밤 로화2 에어레이드 2타로 굿파이 처음오신분들은 팔로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초스카 나이스 아니야 노 노 노 슛 아니야 이건 개소네 진짜 진짜 개소 허어어 이게 이렇게 돼? 죽고 팔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팔로우 해주신 분이라면 감사합니다 음 아 이거 설정을 안 잡았구나 어 직장의 화랑님 1500억원 감사합니다 충성충성충성 뷔 울지마 팔로우야 난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 행복할게 워어엏 사랑 추억 이별 참고마웠었어 그동안 워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 잰 놀이 그 바 에바이 희성버프 잘 받았죠 이언듬 샤프 발목찍기 백댓이 어퍼가 좀 얕았죠 왼 어퍼 초음축 안되네 안 되는게 왜 이렇게 많어 죽고 죽었어요 레버 이미 나왔죠 빰 어퍼 죽고 아 괴롭다 하단 아니야 사이드킷 오늘 왜이래 왜 계속 사이드킷 쓰는데 밝기가 나가 맞출땐 참 좋지만 노읍 이클 나이스 어른아퍼 어른아퍼 아니 왜이러지 뭐가 이상하다 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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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응 죽고 행신 원투 쓰다가 카운팅 할 뻔 다행이죠 나이스 좋아요 엘캔 엘캔 플래싱 꽝 안되는거 무엇 싫어해요 슈우돌 안되고 빠밤 원투 역가드 패턴 곰도 통하죠 발목투 무엇 플래싱 3타 안되구요 방금 플래싱 3타 썼는데 레베조 레베조 에어레이드 2타로 콜파이 레버 핀이 많이 휘어서 대각변경이 바뀐게 아닐까요 근데 그럴 수 있죠 헐 헐 대박 밟구요 빰 행신 초 쓱 안되죠 짠손 어퍼 슈우돌 안되구요 나이스 노우 빠밤 슈 바보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런 스타일 대회면 벌써 졌죠 곰 곰 참 싫어합니다 좀 멸종됐으면 좋겠어요 철권 안에서만요 쩨차기 아니야 자체 냈거든 슈우돌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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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싱 나이스 좋았구요 빰 빰 빰 빰 로 죽고 음 현신 어퍼 안되구요 덮어 맞고 사망하기 힐전 꽝 꽝 꽝 원투 하단 푸싱 웬어퍼 슈우돌 나이스 좋았죠 원투 플래싱 옆격광 힐렌스 에어레이드 3타로 딱지 고파이 하단 슈우돌 안되고 에어레이드 안되고 슈우돌 발목 투 빰 빰 나이스 발목 꽝 아프죠 행신으로 축보정해서 벽에 안걸치게 잘했네요 노우 이제 한방싸움이죠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2타로 고파이 방금 저거 맞고 사망하는줄 깜짝놀랬어요 원잽 슈우돌 톡 빰 밟구요 로하투 빰 빰 빰 빰 파 좋아요 지금까지 서름이 다 사라진 느낌 딱지 무엇 아니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은 괜찮죠 나이스 플래싱 3타 잘노렸죠 굿바이 음 레버 그 린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린지를 손을 좀 봤었거든요 오늘 대회 시작하기 전에 손을 좀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맞네요 플래싱으로 굿바이 음 푸진 오늘 복귀 지금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음 역시 실전파다보니까 연습모드에서 백날에도 베리미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라운드 1 원잽 슈돌 나이스 어퍼 에이앙 슈돌 랜 초습 실패 에이앙 슈돌 나이스 슈돌 잘 얻어 걸렸죠 나이스 나이스 벽광 예쁘게 되었네요 무엇 플래싱 3타 좋았구요 양잡기 굿바이 횡신 횡신 슈돌 나이스 슈돌을 활용 잘하고 있는 매크로야 선수 빠밤 펴 펴 펴 펴 아프죠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조금 더 아파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슬프네요 빰 아프죠 발목 투 에이앙 에어레이드 1타 발목 투 플래싱 안돼 왜죠 플래싱 어 에어레이드 3타르 굿바이 횡신 횡신 슈돌은요 그 벽각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슈돌 안되구요 웬허퍼 횡신허퍼 안되고 발목 투 슈돌 원투 따닥 톡 노 나는 저 곰탱이에 투원이 싫어요 웬허퍼 슈돌 나이스 아니 방금 왜요 방금 왜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매크로야 도대체 뭐가 문제 오른허퍼 노 웬허퍼 빰 푸싱 원투 풀 빰 에이앙 나이스 크래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에어레이드 1타 에어레이드 2타르 콜파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대-박! 그냥 꿈틀거리면 덮어 쓰시는 것 같네요 빰 하단! 아니었어요 나이스 발목 이런 빰빰 뚱빵뽕 아프죠 톡 펴펴 안되네 원투 죽고 저희 곰 파워 곰 크래쉬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 왼 어퍼 안되구요 빰 나이스 빠밤 원투 왼플라 찍디 저게 이렇게 된다고? 쇼돌 어퍼 나이스 잘 노렸죠 역사 쓰러 가봐야되나요? 안맞네 굿바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감을 믿어야됩니다 이렇게 안믿으면 안되는거에요 빰 아프죠 노우 나이스 노우 노우 사망 사망 하단 발목 꽝 안되구 저게 피해지냐 하하 모션이 되게 곰 같네요 곰 쉰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나이스 빵 엄청 초스틱 실패 빰빰 톡 팍팍 카운터 좋았죠 이런 에어레이드 1타 톡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2타 고파이 후 후 어거지로 게임 잘 풀었죠 호위하 호하 히 하 샤픈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벽으로 벽으로 과장창 백댓이 볼 브레이커 공작 궁디 팡팡 해든 다음에 이런... 에이앙 안되고 헬로 변절자 어서와요 빤팡 뿡 노읍 노읍 죽고 가고 있죠 죽고 거미나 쟥한테네 에어레이드 그냥 생으로 쓰면 2타가 안되죠 튕긴거 같네요 카이신님 안녕하세요 어 많이 올라오셨네요 음 저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주인입니다 외계인은 우리 종족이 키우네요 동물같은거에요 원 나이스 자첸 후딜하는중에 어퍼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빤빤 토스업 두번 빤빤 와장창 톡 안되고 이럴수가 아프네요 빰 죽고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나이스 원투 빠밤 밟고 캑터스 안닿네 저것만 닿았어도 됐는데 끝났는데 으아아아 너무 욕심부렸죠 에어레이드 3타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화랑을 원투 풀펍 나이스 슈돌 잘 깔았죠 나이스 좋아요 엘캔 엘캔 플래싱 벽에 안닿는건 무엇 싫어요 그드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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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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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밤빰.. 실패 바닥 쏘도 3타를 함부로 쓰면 이렇게 혼나죠 짠손 노업 원투 풀 빰 빰 빰 조스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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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land 되구요 원투 풀 빰 빰 빰 빰 원투 얼 발살터 썼는데 왜 안나감 하단 나이스 빰 횡신 샤프 로하 투 로하 투 대에에 VS 이씨 깔깔깔깔깔깔 아프죠? 하단 아니었네요 형깍이 형깍이 아니였어어 레이지 온 지금부터 게임 시작 횡신초 슥 안돼죠 숙고 잘하신다 에이티에 24건 방탈했는데 푸진까지 놓치면 삭발 걸어야 되나?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삭발의 무게감이 좀 나이 다릅니다 아니다 이 매니저님아 에이앙 원 투 풀 밤 로가 왜 거기서 나가 로하 투 밤 밤 슈우돌 생신 샤프 밟구요 에어레이드 안되구요 캠 켜고 삭발 가자 아니다 이 매니저님아 나이스 플래싱 아니 저게 아예 닿지도 않네 죽고 삐 화장창 사망 어 제 머리를 도네로 사실려면 못해도 한 1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머리 길이 자체가 일반 남자의 그 길이가 아닙니다 굿바이 100만원으로도 안될 것 같아요 1년 반 기름 머리죠 나이스 영각 잘 흘려주고요 역가드 패턴 실패 초스카 개다리 투 초스카 어? 뭐? 방만 삭발 황미용으로 변발하란 말인거죠? 아닙니다 이 악마들아 캡터스 무엇 굿바이 에리나 공인님 어서오세요 10만원치만 밀어봅시다 아니다 이 악마들아 하하하하하하 아우 악마들 하하하하 아니다 이 악마들아 제 머리 길이가 60cm가 넘습니다. 가격이 옛날 이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셨죠. 그만큼 가게에 보탬이 된 머리카락이에요. 원투, 풀투, 초스카 안되고요. 원, 발목 안되네. 원투, 하단, 로하, 풀, 꽝, 꽝, 나이스, 초스카, 이이, 카운터 묻, 밟고 발목, 아니야, 좀 더 생각을 잘해봐봐, 매크라의 바보야, 으이, 그바이. 어, 머리카락 길이에만 가격이 매겨져서는 안되겠죠? 저는 참 약한 남자라서요. 그리고 제 두상 진짜 못생겨서 머리 밀면 진짜 끝장이에요, 끝장. 말 그대로 지구 멸망입니다. 그바이. 공디 팡팡으로 메모리! 지구 멸망 가지야. 저 삭발시키면 우리 별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지구 침공 시킬거에요. 슈, 돌, 원투, 풀, 반, 투, 쓰리, 아, 확정이 아니야? 늦었나? 이것도 확정 아니야? 헐, 대박 다행이죠? 나이스, 대박. 그건 상관없고 미는게 중요한 거였던 거임. 아니다, 이 악마들아. 와장창. 노옵! 로우. 파악 안되네요. 올리앙. 원투, 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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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에어레이드 2타 발목으로. 굿바이가 안되네요. 굿바이. 그런것임 스트리밍의 고통 고치 시청자에게 뿐만 아니다, 이 악마들아. 신체부지, 뭐 수지 발모지였나? 뭐 신체발모, 수지 발모지였나? 뭐 어쨌든 그런 말이 있죠. 머리카락 한올을 열어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소중하긴 것이다. 신체발부, 수지 부모. 어, 맞죠? 수염이랑 관계가 없죠. 그리고 전 맨날 수염을 깎습니다. 수염이 좀 덜 나요. 이틀에 한 번씩 깎는 정도입니다. 맨어퍼. 포, 쓰리. 꽝. 원투. 원. 어퍼 안되고. 투풀. 노우. 샤프. 발설트. 횡신초. 스카. 잘 흘렸고요. 아직 몰라요. 아직 게임 모릅니다. 게 투 샘미 슈. 아프죠? 잡고. 엠플라까지 확정. 그리고. 그바이. 어거지로 게임. 잘했죠? 푸싱. 웬어퍼. 샤프. 하단. 어퍼. 투포포. 카운터가 아니었네요. 유감스럽게도. 노우. 이게 메가 카운터가 맞네요. 노우. 아프죠? 포, 쓰리. 잡기. 성공적. 크레. 빰. 횡신. 초스카. 초스카. 이. 발목. 안 되고요. 세상에. 마상에. 이럴수가. 굿바이. 또 어거지. 잘 부렸죠? 눈잎사귀님 어서오세요. 다시 오셨네요. 의왕. 이 확정. 꿈틀거리시면 안됩니다. 저기서. 저걸 쓰시네요. 무엇. 그래서 쳐더케이케 드렸습니다. 어때요? 공방을 지킨다는건. 질서가 있다는건. 아프죠? 원투. 무엇. 나이스. 플래. 아니야. 그게 플래싱이 1타가 딱 닿아주면서 3타까지 딱 보고 쓰면은요. 짠손. 빰빰. 좋고. 네. 캠키밍 1000원 호환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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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요. 아니야. 원투. 하단. 초스카. 나이스. 뭐죠? 무엇. 아니 저기 기억 추가돼. 후딜이 얼마 짧은거길래. 으아 아프다. 아프다. 노읍. 아니야. 노읍. 나이스. 패시. 밟고요. 빰. 카운터는 아니었지만. 굿바이. 음. 알았어요. 돈의 창을 왼쪽 아래에 두도록 하죠. 원투풀 이후에 후속기술이요. 상대가 원투류로 개길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오름풀라를 잡으신다면 따닥소드를 선물해드리면 되구요. 원투. 풀투. 이런식으로. 원. 발목. 안되네. 저걸 흘리시는거에요. 앉다가. 아. 횡신하시다가. 대체 뭐인거냐고. 이 괴물은. 나이스. 횡신. 원. 로하. 투. 빰빰. 슈돌. 로하. 투. 슈돌. 안되구요. 샤프. 빰빰. 굿바이. 요런식으로 상대방이. 어. 앉겠다. 라는 그 촉이 올 때가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원투. 따닥. 카운터. 요렇게 상대방을 잘 불러오는 것도 운영력. 백대시. 볼브레이커 이후에 왼플까지 확정. 왼플 확정. 밟구요. 초스카. 빰. 원투. 미들. 굿바이. 월드 넘버1이 아니니까. 위험도 안보여 드려도 되겠네요. 슈돌. 원투. 카운터 아프죠. 원투. 캡터스 좋아요. 이런. 톡. 톡플. 이런 이타 카운터 무엇. 어퍼. 퍼친거 보고 어퍼 잘 썼죠. 다행이에요. 되게 닿나요? 설마 이게 닿나요. 닿을 리가 없죠. 나이스. 굿바이. 게임 되게 멋지게 하시는 듯. 그냥 무작정 개돌이라 그러죠. 응. 진짜 닥치고 개돌이란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개돌하다가 방탈했어요. 흫. 승단. 지금. now. 아니야 강단부터. 헐. 나 지금 점수 그러면 오버포인트인데. 헐. 마이너스 십사기술. 캐치를 잘하셨네요. 투. 빰. 하단. 안되고. 에이약. 이런. 노. 빰. 빰. 어퍼. 어퍼. 원 투. 이런. 백댓이 속도 봐요. 토 나오지 않아요? 나이스. 잘 노렸죠. 역사를 쓰러 가볼까요? 에어레이드 2타를 클리어를 못하시거든요. 굿바이. 하단. 투 포 포. 원 투. 나이스. 하단. 빰. 폭. 빵. 톡. 안되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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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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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멍 꿀. 멍. 이런. 나이스. 축 보정을 잘해주죠. 나이스. 좋아요. 쟤. 에어레이드 2타를 클리어를 못하십니다. 가식적인. 멍. 멍. 꿀. 멍. 들켰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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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에어레이드 3타 초 슥 안나가죠 투플 투 원 하단 호밍기 원 빰 원 투 따닥 따닥 안되네 멍 멍 초 슥 카 아니 앉았는데 밟고 빰 푸싱 노 슈 돌 죄송합니다 아니 초 스카이 멍멍멍 꼴 아깝다 카운터였죠 샤프 하단 플라 체인지 찍기 원 잽 초 스카 포플 노옵 아깝다 으음 나이스 에이앙 아니네요 톡 에어레이드 안되네 죽었죠 삐 삐 사망 멍 멍 꿀 아직 살았네요 굿바이 그레이트 렛츠 인 피스 카이진님 카이진님 안녕하세요 어? 네? 조시도 하셨나요? 대박 조시도 하셨군요 조시도 하셨군요 기본적으로는 초 스카 포스리 푸싱 샤프 초 스카 포스리 슈 스크류도 안되구요 원투 플라 찍기 나이스 횡신허퍼 좋았죠 골퀘 3타 좋구요 빰 빰 빰 빰 오른잡기 성공적 와가닥 안일어내시면 웬프리 확정 크레로 굿바이 네 조시가 엄청 빨라요 밟구요 발설트 에이앙 이런 스크류 발도 발도 길다 나쁜아이 노 양잡기 딴손 안되네 원투 노 웬플라 확정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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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빰 원잽 포스리가 확정 원투 풀 빰 노 원투 짠손 로 하 툭 샤프 안되구요 노 도 저게 뭐 피하나 보네요 헐 대박 죽어가고 있는 중 빰 빰 빰 빰 로 하 투 빰 굿바이 카운터 잘 떴죠 별랑거북이님 어서오세요 택타스 좋아요 밟구요 안되네 짠손 노 아 앉았는데 포스리가 확정 행신초 스카 슈돌 에어레이드 산타 헐 헐 대박 잘 풀었죠 헐 레드 썼는데 다행이죠 음 음 팡탈이에요 은호찡님 승단 승단 이번엔 진짜 떠야지 먹은 점수가 지금 10점이다 십일점째 헐 샤프 빰 나이스 카운터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굿바이 아유 그러셨어요 벨랑거북이니 콩디 토닥토닥 슈돌 나이스 좋았구요 원투 짹 를 쓰면은 벽광이 안됐었으니까 그러면 안됐겠죠 스쿠류 역시 기본기가 되시니까 아유 눕 캡터스 좋아요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공디 팡팡 공디 팡팡 하단 포스리 원투풀 음 좋아요 샤프 하단 이런 나이스 잘 흘렸구요 승전보가 보이는 것 같네요 포진의 세계 버터차 인가요 초스카 안되고 플래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빔 아직 안 죽었죠 짜파 걍 핵 더 턴 를 도 턴 턴 비 턴 턴